1번 다음 함수 fx가 3x제곱 xfx는 자 여기 지금 뭐 나왔어? 인테그랄 적분하라죠 식 만들어볼게요 그냥 그대로 3x제곱 플러스 xfx는 자 요 놈 적분하면요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fx 그리고 플러스 c 적분 상수가 나옵니다 맞죠? 자 요렇게 나올 거고 요거 조금 이왕해서 정리시켜버리면요 요거 이왕할게요 그러면 x 플러스 1에 fx로 묶을 수 있죠 그리고 x3제곱 이왕하면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c에요 자 일단 c값을 찾을 수 있는 조건이 뭐였냐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야 그럼 x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버리면요 0은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c 따라서 c값은 또 4가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식에서 x 플러스 1에 fx는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라는 말이고 이제 f3을 구하라 했으니까 x에 3 집어넣자 이거죠 맞나? 그러면 4f3은 3 집어넣으면 27 빼기 27 더하기 4 그러면 어차피 4f3이 4라는 말이니까 f3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번 두 다항함수 fx, gx가 나왔어요 근데 적분화라 됐는데 첫 번째 거 이거 다 우리 떨어뜨려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적분화 맞지? 자,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더하기 dx 더하기 인테그랄 자, 2의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gx 이렇게 잡을 수 있죠 dx 했더니 18이다 됐나? 그 다음에 얘는 0부터 3까지로 가면 이거 두 개 부호 바꾸면 됩니다 맞죠? 그럼 다시 0부터 3까지 얘는 마이너스 2fx가 됩니다 dx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0부터 3까지의 gx, dx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얼마다? 4다 이거죠 됐나? 윗끝, 아래끝 바꾸면서 부호 반대로 돌렸어요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뭐야? 치안 같은 거 하면 되죠 지금 문제에서 물었는 게 하필이면 딱 얘를 물었기 때문에 쌤, 이 놈을 잠시 뭐 a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 놈을 뭐라고 하면 b라고 하면 이 식은요? 이렇게 바뀝니다 자, a 더하기 2b는 얼마다? 18이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얼마다? 4다 자, 위에서 두 배 한 다음에 더 할게요 두 배 한 다음에 더하면 없어지고요 아니다 밑에 거, 어차피 a만 구하면 되잖아 맞지? 밑에 거 두 배 한 다음에 뺄게요 됐나요? 얘에서 빼면 얼마 돼요? 5a 되나요? 맞나요? 얘에서 두 배 한 거 빼버리면 없어지고 얘에서 8 빼버리니까 얼마 돼요? 10대죠 그럼 a는 얼마 된다? 2 지금 a가 얘잖아 그러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 2가 나와야 되겠죠 됐나요? 3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3개 값이 다 같대요 자, 문제에서 최고차항이 1인 2차 함수로 했으니까 식 만들어보라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개수가 언급된 경우는 만들어봐야 돼요 그럼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예요 자, 하나만 더 합시다 xfx도 있죠 그럼 xfx는 당연히 얼마 돼야 돼요? 얘는 x3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예요 그 다음에 x제곱 fx라는 거는 x4제곱 플러스 ax3제곱 플러스 bx제곱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적분을 좀 편하게 해준 게 뭐냐면 윗 끝과 아래 끝의 절대값이 같아 그러니까 기함수는 다 0이 될 거고 우함수 같은 경우만 뭐가 된다? 두 배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형태 해볼게요 첫 번째 있는 거 얘는 적분 바로 합니다 fx죠 자, fx가 얘인데 잘 봐 홀수, 그러니까 기함수 같은 경우는 0 돼버리니까 우린 뭔만 보면 돼요? 얘랑 얘만 보면 된다, 맞지? 맞나요? 얘랑 얘만 보면 된다 이거 적분합니다 지금 쎈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 얘는 bx가 돼요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의 두 배인데 자, 일단 두 배 적어놓을게요 얘랑 같대요 또 마찬가지 적분할게요 얘도 기함수, 홀수, 차수 없어집니다 그러면 얘는 뭐만 돼요? 짝수함수 a 자, 적분하면 3분의 1a x 세제곱이죠 맞나? 얘도 0부터 1까지 마찬가지 두 배 합니다 얘는요 얘 없어지죠 얘, 얘 적분하면 되겠네 5분의 1 x5제곱 그 다음에 3분의 1 bx 세제곱 a0부터 1까지죠 어차피 2, 2 다 날라가잖아, 맞지? 그럼 남는 것만 정리하자, 이거야 여기 1 지분하면 얼마 돼요? 3분의 1 더하기 b랑 같대요 뭐가? 여기 1 집어넣으면요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3분의 1a 나옵니까? 3분의 1a랑 같대 또 여기 1 집어넣으면 5분의 1 더하기 3분의 1b 됩니다, 맞죠? 그럼 얘들 둘이 연립하면 b값 구할 수 있고 b값 구하면 a값도 자동 구할 수 있다, 이거야 맞나?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요 fx가 0이 되기 위한 실근의 합이니까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a가 돼야 돼요 맞죠? 두 분의 합이니까 그러면 a만 구하면 되는데 어차피 b는 구해야 되겠다, 맞지? 자, 얘들 둘이 정리할게요 양변에 15 곱해서 바로 정리해버립시다 이거 15 곱하면 5 더하기 15b 여기 15 곱하면 3 더하기 5b 그러면 10b는 2 b는 5분의 1 되면 맞나요? 아, 마이너스 2구나 큰일 날 뻔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요 여기에 집어넣었어 집어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은 3분의 1a란 말이고 또 15 곱해버리면 5 빼기 3은 5a 됐나요? 그럼 a는 얼마 돼? 5분의 2가 되나요? 맞지? 문제에서 언급하는 두 실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니까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5분의 2 2번이 답이죠 되겠나요? 4번 두 상수 ab에 대하여 함수 fx는 범위로 나눠져 있어요 1을 기준으로 자, 근데 첫 번째 보면 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그럼 여기 1집어넣나 여기 1집어넣으면 똑같은 값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1집어넣으면 0이죠 0 여기 1집어넣으면 b 빼기 2입니다 아, 따라서 b는 얼마구나 2구나 이거는 우리 찾았어요 두 번째 얘 2인 건 이제 알았습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고 나면 뭐 나온다? 마이너스 6 나온다 이건데 자, 이거죠 어차피 1보다 작은 범이니까요 얘만 적고 나면 돼요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a에 자, 이거 풀어볼게요 자, 원래 이거 풀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맞나요? 마이너스 3x제곱이니까 3ax제곱 플러스 3ax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a는 다 곱했으니까 이거에 dx인데 우리 이거 알고 있어 왜? 이거 윗끝 아래끝 같잖아 맞지? 그러면 홀수함수는 기함수는 이거 다 얼마 된다? 0 된다 이거 신경 쓰이지 마라 그리고 두 배에다가 뭐 하자 이거 접근하면 되죠 마이너스 이거 3하면 ax 세제곱 얘는 마이너스 ax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고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저 마이너스 4a 나오네 얘가 지금 얼마다? 문제에서 마이너스 6이라 했으니까 아, a는 2분의 3이네 맞나요? 이제 다 했다 a 값이 2분의 3이고 b 값이 2인데요 a 더하기 b 물었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지금 여기서 얼마야? 2분의 7입니까? 문제에서 이제 뭐하래요? f 2분의 7 구하래요 정리할게요 f 2분의 7 구하라 했는데 지금 a 값 알아냈어요 b 값도 알아냈고 근데 2분의 7은 1보다 큰 값이니까 여기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x 자리에 2분의 7 빼기 2 이렇게 될 거고 7 빼기 2니까 답은 얼마 된다 이거 5 된다 됐나요? 5번 다음하면서 fx가 모든 실수 액체에 대해서 성립한다 일단 이거 조금 정리부터 해놓을게요 쌤 뭐하냐면 이왕부터 좀 해놓을게요 이왕 해놓고 쌤이 얘기해줄게요 플러스 2fx는 x의곰 마이너스 3x죠 근데 이렇게 나왔다 항상 이런 식의 식이 나오면요 얘랑 얘랑 같게 되는 x의 값을 내가 집어넣어봐라 이런 거 있었고요 맞지? 그럼 이거 f0은 0 나옵니다 맞죠? x에 0 집어넣으면 돼요 0 집어넣으면 f0 이거 2f0 3f0은 0이니까 f0은 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경우는 일단 f0은 0이다 맞죠? 그 다음에 얘가 얘가 되고 얘가 얘가 될 수 있는 값 x 대신에 뭐한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fx는 fx 더하기 2f-x는 얘는 마이너스 똑같죠? 마이너스 x를 제곱한 거니까 적어줄까요? 맞지? 얘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x 돼요 따라서 얘는 fx 더하기 2f-x는 x제곱 플러스 3x가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을 연립하면 끝나는 문제죠 자 일단 똑같이 정리할게요 순서 좀 라인 좀 맞출게요 2fx 제일 위에 있는 식입니다 플러스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fx죠 플러스 2f-x 두 번째 식입니다 이거 x제곱 플러스 3x예요 어차피 지금 원하는 거 fx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이거 이거 없애버립시다 그럼 위에서 두 배 한 다음에 밑에 거 빼면 되죠 두 배 하면 4에서 빼면 3fx 두 배 한 다음에 빼면 그럼 x제곱이죠 또 두 배 한 다음에 빼버리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9x 되나요? 자 이렇게 된다 됐나? 그러면 아 fx라는 거는 뭐구나 지금 3분의 1x제곱 마이너스 3x구나 이제 뭐 하자 적분하래요 자 0부터 3까지 x 3분의 1x제곱 마이너스 9x를 적분하세요 이거고요 얘는 x3제곱 마이너스 아니지 아니지 적분이죠 적분 9분의 1x3제곱 마이너스 2분의 9x제곱입니까 아니지 아니지 왜 이래 쌤이 이것도 3이죠 어 그러면 2분의 3x제곱이죠 맞죠? 자 이렇게 되고 이거 0부터 3까지예요 자 이거 정리하래요 3 집어넣으면 27 곱하기 9 하면 3 빼기 3 집어넣으면 9 3 27 2분의 27이고 얘는 2분의 6 마이너스 27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21 되나요? 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답은 1번입니다 1번 되겠죠? 6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5인 3차함수 fx가 있어요 자 일단 또 최고차항의 개수를 언급해놓았으니까 fx를 일단 일반형 그러니까 다 풀어놓은 형태로 한번 적어주긴 해봐야 되겠죠? 맞지? 그럼 ax고 plus bx plus c인데 가 봐봐 가가 f0은 10이야 그럼 이거 10이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나 한번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어떠한 함수 gx에 대하여 얘가 이렇게 되는데 fx 이거 식정 조금만 와볼게요 fx라는 거는요 3 더하기 인테그랄 인테그랄 자 이거 떨어뜨립시다 떨어뜨립시다 여기서는 t에 대한 식이니까 x-2는 상수입니다 맞죠? 자 두 개 떨어뜨리면 x-2의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gt add dt 됐나? 더하기 이번에는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t dt죠 아 tgt dt 됐나? 이렇게 나옵니다 미분합시다 어차피 구간에서 설정되는 거니까 아 대입부터 해볼까요 fx에 1집을 넣자 f1은 얼마 돼야 돼요? 1집을 넣으면 1집을 넣으면 3 나오죠? 이거 다 날아가버리니까 맞죠? 자 두 번째 미분합니다 미분 얘 미분하면요 f'x는 자 앞에 거 미분하면 없어지고 얘 미분하면 곧미분이죠 그러면 얘 미분하면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얼마 나온다? gt dt 그 다음에 이번에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x-2의 gx 그 다음 뒤에 거 미분하면 xgx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 계속합니다 f'x는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gt의 dt 됐나? 그 다음에 얘는 두 개 더 하면 묶을게요 gt gx로 그러면 2x-2의 gx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또 미분해도 되는데 일단 봐봐 1이고 x 여기 구간 x 나왔으니까 또 이거 윗건 아랫건 같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f'1이 얼마 나와요? f'1은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 나와요? 1 집어넣으면 날라가고 1 집어넣으면 날라가 버리죠 0 나옵니까? 맞죠? 일단 1 집어넣으면 3 나오고 미분한데 0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0 나온다 이거 미분해버리면 이 식 f'x는 15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 여기에 1 집어넣으면 0 나온다 그럼 f'1은 15 더하기 2a 더하기 b는 0이다 됐나요? 이거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아까 뭐였어요? 여기에 1 집어넣으면 3 나온다 했잖아 그럼 f'1은 1 집어넣으면 5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0은 얼마다? 3이다 두 개 바로 연립되죠 두 개 바로 연립해볼게요 바로 연립해버리면 그냥 바로 빼버립니다 10 플러스 a 마이너스 10 맞나? 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3 나오나요? 그럼 a값은 마이너스 3 되어버리네 이거 없어지니까요 맞죠? a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자 요거 2 맞죠? 요거 12 넘어가면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9 됩니까? b는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이제 뭐하자 얘가지고 집어넣어서 fx 구하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찾은 fx는 5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0이고 문제에서 언급하는 f2는 8호 40 4 32 마이너스 18 플러스 10 요렇게 나오나요? 계산하면 요거 30이죠 빼면 10이고 10도 아니니까 답 얼마 나와요? 20으로 나오겠죠 그럼 답은 얼마다? 4번입니다 4번 7번 fx는 4x3제곱 더하기 2x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적분 상수 적분 구간이 상수로 나왔다는 말은 이거 우리 보통 뭘로 해요? k로 치환해놓고 풀잖아 맞지? 맞나? 그러면 식적은 어떻게 돼요? fx라는 거는 4x3제곱 플러스 2kx 에요 맞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k가 뭐냐면 0부터 1까지 f' tdt거든 맞죠? 이거 적분하면 얘는 ft에 대한 0부터 1까지 에요 맞나요? 그러면 자 계속 갈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거 우리 알잖아 맞지? 4t 3제곱 플러스 2k t가 되고 얘는 0부터 1까지고 이거 계속 정리하면 4 플러스 2k 가 돼요 근데 이게 어차피 k잖아 지금 내가 k로 묶어놨으니까 따라서 k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4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끝났네 fx는 4x3제곱 플러스 2k 아니 k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x가 되고 f2라는 값은 8,4,32 빼기 16 해서 답은 얼마 돼야 돼? 16으로 나오겠죠? 3번입니다 8번 다음 다음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0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아래쪽에 없겠죠? 맞지? 자 그리고 실수 a에 대하여 fx를 라지 fx를 이렇게 정리 한대요 자 요거부터 정리해볼까요? 자 이거 뭐해라 미분해라 그리고 윗끝 아래꺼 집어넣어라 이거죠 첫번째 윗끝 아래꺼 같게 집어넣으려 그러면 x에 a 집어넣는 겁니다 라지 fa는 0이다 맞나요? 두번째 또 뭐해야 돼요? 미분해라 라지 f'x는 얘 미분해버리면 fx죠 맞나요? fx를 접근하면 라지 f라는 말입니다 지금 분모가 0이네 그러면 분자도 0 될 거다 f0은 뭐다? 0이다 그 다음에 이거 뭐 로피타 써도 되고 우리 정리하면 되죠 f'0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해 됩니까? 지금 이렇게 4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됐나? 근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조건 이거 그냥 준 거 아니거든 맞지? fx가 0보다 크대요 fx가 0보다 크다면 이게 0보다 크다는 말이고 이게 0보다 크다 이 말 지금 뭐야 f'x가 뭐다 0보다 크다거든요 근데 f'x가 0보다 크다는 말은 fx가 지금 무슨 함수다 이거 증가함수란 말이에요 맞나요? 얘는 내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야 자 그럼 봐봐 얘는 보세요 얘는 0이 되는 부분도 없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놈이에요 근데 봐봐 fa가 0이었는데 f0도 0이래요 이게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이 f라는 그래프가 뭔지 몰라도 fx의 그래프가 뭔지 몰라도 얘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맞나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a란 지점 여기 a란 지점에서 뭐가 됐다 0이 나왔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맞나요? a란 지점에서 0이 나왔다는 거야 됐나요? 근데 여기에서는 0이란 지점에서 0이 나왔대 그럼 이 지점 자체가 0이 돼버려야 돼요 맞나요? 얘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도 없어요 얘는 0보다 크기 때문에 맞나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아 우리가 아는 걸로 봤을 때는 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는데 0 되는 지점은 무조건 한 번밖에 안 지날 건데 a에서도 0이고 0에서도 0이란 말은 a랑 0이랑 같은 값이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언급하는 게 뭐야? 지금 f0 묻는 거죠 맞지? 근데 f0은요 라지 f'0하고 똑같아요 f0이랑 f'0이랑 같으니까 라지 f에 맞지? 그럼 얘는 라지 f'0이고 라지 f'0은 문제에서 얼마로 줬어요? 3으로 줬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입니다 이 문제 풀 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이거 이해 못 했으면 a가 0인 걸 찾지 못하겠죠? 됐나요?